노인의 디지털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경로당이 서울 11개 자치구에 조성됩니다. 서울시는 양천구 등 11개 자치구 105개소 경로당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. 스마트 경로당은 각종 센서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경로당 관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스마트홈 기능에 노인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 테이블에 갖췄습니다. 또 서울시는 디지털 약자인 노인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쉽도록 별도로 스마트 경로당 동행단을 채용해 자치구에 지원하며 노인 교육에 나섭니다.